엥 저거 소고리 그거야 소고리 소고리 이거 먹어 이거 뭐야? 뭔가 모르마 통가요 하수와 하수와 금방 씻느라고 막 씻어 그 폐가 땀이 뻘뻘라니 씻으면 뭐 구사하니까 내가 더 많이 와야지 그래 요 자라보면 2kg 150나가 이건 하수호고? 이건 하수호인데 머리 까머쟤는거 그렇지요 안해 아줌매 흰머리가 까머머리가 되는게 하수호고 이거 그래 얼마달라고 해요 맨 간뿌리는 뛰어야 되는데 그거 운득 뛰고 있어 내가 내가 요런거만 해야돼 아이 그럼 다른거 얘기하지 마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이래야 돼 그래 얼마나 그래 우리가 파는게 선산장에 가면 파는데 그 좋은거는 5만원 받고 좀 뭐 중식 이런거는 4만원 받는다고 4만 5만원 받아야 돼 없어 그리고 이런거 캘수가 없어 그래 이거 4만원 줘야지 미용사를 이상해야돼 아니 돈이 없어 마 여기 계좌에 명암을 주면 안 붙이면 돼요 아니야 뭐 하려고 아니 미용사한테 이상하고 미용사 붙이줘야지 그래 너 계좌에 넣으면 돼요 계좌번호 상출인데 잔뿌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로 왜 잘라내요 다 말라면은 다 되는걸 어이구 그 담아줘 장사가 담아서 할 때 아니 담아주는데 1kg라 다 안하고 1kg만 한다고 여기 다에 4만원이 아니고 1kg에 4만원 5만원 한다고 할게 그래 내가 저을 보라고 아줌매를 불렀잖아 2kg 200인데 200은 그냥 서비스로 준다 이 소리지 2kg 다 하면 그럼 8만원 달라서 아니 이제 말하자마 그렇지 그렇지 어휴 뭐 아이구라 요거 10만원 쓰고 10년 더 살아만 돈을 내려놔 아니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마 하지마 이거 살사람 천지라 다르텍 암만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 돈을 지금 더 받아도 문젠데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집에 가서 지금 시급 온다고 시급했구만 도라지는 어쩌고요 도라지도 크다 냉정에 우리 아들하고 전화번호 좀 아니 그래 도라지는 비싸가 얘기도 못하겠네 그래 내가 뭐 갈대 18만원 28만원 이래 하는데 그걸 어째 사위 그래 이것도 뭐 비싼 쌀이 이래고 잘 해가지고 아차 달라고 이게 맨 틀고고 아니 그러면 1kg만 8만원 아이라 말하자마 1kg에 4만원 선산값만 10만원 받아야 내가 신발 팔러 선산장에 가는데 신발 옆에다 이걸 피해 놓고 다 팔아 맨날 하수호도 팔고 이것도 팔고 주치도 팔아요 주치도 알아요 뭐 알지 주치도 팔고 이런다고요 그래 돈이 문제야 구할 수가 없다 이 소리라 뭐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할게 이게 열흘 동안 대게 해 놓은 거야 그것도 일당도 안나오는 걸 뭐 자꾸 이사를 얘기하면 안되지 그러면 7만원 약은 빼면 효과가 없어 돈을 자꾸 빼면 효과도 안되지 돈을 자꾸 빼면 효과도 안되지 월 10만원 짜리는 걸 갖다가 자꾸 이랄까 또 왔다갔다 기능값 하고 하면 흔들리라 그래 그거 다 해면 돈이 된다고요 안 돼 그래도 안되잖아 7만원 아니 그래 찾아간 게 전화번호 가르치고 도라지 사러 오지 않게 나 이거는 모르겠고 머리 끄면 저는 거 이거는 모르겠고 좋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찾아갈게 전화번호는 그래 이랴마 약이 효과가 없다 내 말은 효과를 제대로 볼락해마 돈을 한 2만원 씁쓸을 팍 줘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거라 그거 사러가서 줄게 그래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효과가 올거 같다 미장원에 이거 두고 가야지 그래 효과 올거 같고 튀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두말 안할게 우리 엄마 있는데 95시라 엄마가 여기 있어 아줌마는 그딴 때면 아직 청춘이잖아요 80대래요 80도는 엄마는 95시라 아직 엄마하고 두고 산삼 산삼을 한 50개 줬거든 그래도